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야! 뭐야 이거! 건방진 녀석들 이거! 다 난다! 안 돼! 쟤네 저거 불탄다! 좀만 더! 저거 보급품이다 노란놈! 근데 지금 싸우면 저기가 불리지 않으니까 맞아 맞아 어 맨 너너너너넛 마앗노! 나 안 내렸다! 나 안 내렸다! 나 안 내렸어! 쟤들이 쏜거야! 가 가 가 아 이 나쁜놈들 진짜 어 보급품이다 먹을까요? 갈까? 저거 먹읍시다! 가자! 아이고! 이게 술탄 있으신 분? 터질거같아 터지는거 아니야? 무섭다 과연? 터지면 터지는거지 뭐 이게 뭐야 진짜 신난다 흔적을 그냥 없애버리네 흔적을 난 총 주웠다 아 샷건 마이크로우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없잖아 오 마이갓 어 2대1이었어 아 하나 어 형 근처에 또 적고있어 찾았다 형 바로 옆집이야 형집이랑 똑같은데 형집이야 형집이 올라간다 이제 올라간다 VSS 하나 가져갈래 잡았다 와 죽을뻔했다 형이 나 진짜 VSS 하나 가져갈래 진짜 마체테로 나 쐈는데 죽을뻔했다 아 쯔쯔